에이, 어디 보자 그 텔레포트로서 너가면 그거 골라줘 너 왜 이렇게 진희들 엄마 안계신가? 나 안계신가? 누구야? 거기 누구 있어? 누구야? 누구야? 미소 미소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무슨 귀신 타령이야? 다 내 잘못이야! 그 아이 다리는 내꺼야 빨리 내려와 병원에 가야돼 너희 아버지는 사모를 당하셨건봐 그 아이 다리는 내꺼야 그은 없어 그 아이 다리는 내꺼야 그은 없어 아 hive 그 아이친 왔잖아 오신지 오마이당 됐어 그 아이친 이가 그 아이 닮는 내꺼야 야 잠시만 기다려봐 나 스킬좀 볼게 뭐기라고 돼? 그냥 종합 도망쳐야돼 그냥 종합 도망쳐야돼 얘 그냥 고민할때까지 못 죽여야돼 그냥 스킬 써도 도망쳐야돼 다 내 잘못이야 하얀분의 잘못이 아냐 그 아이 닮는 내꺼야 누구야? 당장에 나오지 못해 그 아이 닮는 내꺼야 그 아이 닮는 내꺼야 그 아이 닮는 내꺼야 너의 민주당 예정 어 저희 템 만든 템 만들었어 어 만들었어? 네 네 니 미스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달리기 빨리 달리는 것만이 삶의 보람이 늦게 그러기 위해서 다리를 많이 수집하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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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리다. 빨리 달리는 것만이 삶의 보람이 없네. 그 아이 다리는 내꺼야. 그러기 위해서 다리를 많이 수집하는 습성이 있다. 다리? 그 아이 다리는 내꺼야. 그 아이 다리는 내꺼야. 그 아이 다리는 내꺼야. 그 아이 다리는 내꺼야. 그거 왜 이렇게 빨라? 원래 여기가 더 빨라요. 그 아이 다리는 내꺼야. 그 아이 다리는 내꺼야. 그 아이 다리는 내꺼야. 그 아이 다리는 내꺼야. 그 아이 다리는 내꺼야.